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청자분이 댓글로 아빠킹님 이거 다 깨면 50만원 드림 이거 절대 못 깸 하하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새벽 4시에 잠을 안자고 깨러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별로 어렵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NO! 데드셀을 3셀을 한손감으로 깬 남자 바로 아빠킹입니다 요런 것도 가뿐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귀여운 소리 내버렸네 자 같이 왼쪽으로 올 때 가야 돼요 나이스 아이고 공이 굴러오네 눈이 굴러오기 때문에 여기에 유지하면 안 맞죠?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지금 이 아니야 이거는 살'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야 돼 엄맛 살짝 어렵네요 살짝 어렵네 살짝 조았 쏘라라라라 쏘라라라 쏘라라라라라 쏘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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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계속 기다렸다가 점프 이번엔 살짝 기다리다가 이렇게 가야되 살짝어렵네요 살짝 어렵네! 살짝 쏘라라라라 쏘라라라라 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호후 계속 기다렸다가 점프! 아 이거 대쉬점프말고 그냥 제자리 점프! 자 요렇게 자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넘어간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살짝 점프 기다리기 점프 기다리기 점프 오케이 아 미리 점프해서 중앙에서 기다려야되네 또 내려가고 다시 중앙으로 아 화나게 하네 자 여기서 한번에 갑니다 오케이 어 쉽네 여기 자 보세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줬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아줬다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대각선 정확해 브레이크 지금 됐어 정말 쉬운 게임이야 나에게 이런 게임은 어렵지가 않은걸 이걸로 50만원 벌 수 있다고 허허 개꿀이잖아 아 팍 같이 타는 이렇게 안 화났어 안 화났어 저 화 안내는 사람이에요 야 개못해 개못해 컨트롤이 문제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에 가는 방법의 문제야 가는 방법을 내가 눈치를 못 채가지고 못 간 것 같은데 컨트롤은 개쩔지 지금 리얼로다가 인정? 앗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방법 알았다 봐 보세요 이 허접드라 자 이거예요 이 허접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허접드라 앙 앙 컨트롤 응 컨트롤 응 컨트롤 아앗 자 저기 어떤 부분인지 알았어 오케이 넘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여기서 튕기고 싹째 오케이 허접이라고요? 닥치세요 핫 둘 한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개쩔죠? 내려간 이유는 하나예요 요거 먹으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저거는 건강에 해로운 술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이득이에요 핫 두아앗 두두두두두 저게 있을 줄이야 아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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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고 넘어가고 별로 안 어렵잖아 우리 승리한다 난 개 벽욕보소 피하고 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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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점프 점프 아 잠깐 아 지금이 수렴 여기서 점프를 남겹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한 번 죽었단 말이야 돌아가야 된다 말하지만 이 개같은 거 이거 내려가고 핫 어 핫 도 그 핫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키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달려 나 거야 아 바로 내려가고 이거 먹고 점프하고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먹고 아 진짜 저 가시만 넘어가면 되는데 아 어렵다 이거 먹고 이거 보니까 오늘 퇴근하고 진짜로 감자탕 먹고 집에 가야겠어요 루 이거 올클이야? 이게 끝이야? 서른 맵 깨면 50만원이었어? 아 이거 다 깨야 50이지 어 이거 다 깰게요 이거 찾아보고 왔는데 12스테이지까지 있다고요? 그러니까 5-12가 아니라 12스테이지라고요? 부라치지 마세요 그걸 또 깜짝 놀래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? 거짓말이죠? 에이 에바지 무슨 12스테이지까지 있나 구글에 그렇게 적혀있다고요? 아 그래요? 어 이거 맵 있네 아 뭐야 야 누가 12스테이지까지 했어 여기가 끝이네 뭐야 이거 금방 깨겠구만 쪼금 기다려줬다가 지금이에요 오케이 아 이게 왜 수영 못해 나였으면은 팔다리가 없어도 수영할 수 있어 TNT를 밟아줘야 합니다 아 이렇게 밟으면 안되고 TNT를 밟아줘야 TNT를 밟아줘야 TNT를 밟아줘야 해요 아잇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진 경우에는 일단 여기로 올라가 볼까요? 어? 어? 어 뭐해 뭐해 아 글로 왜 넘어가 아 아 글로 넘어와서 여기 왜 올라간 거야 애초에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뭐가 어렵다고 이게 어렵니? 넘어가고 아까 점프했던 거 연습한대로 1 2 3 4 5 7 7 8 에 들어가 1점프 그냥 호호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긴 뭐야 이렇게 가야되겠구나 이렇게 오케이 아 시X야 진짜 다 왔잖아 그걸 미끄러지냐 이분 남돌 성우냐고요 전혀 느낌 다르지 않나요 안녕 내 이름은 남기용 스트리머죠 가죽 앞으로 가면 돼 낚이지 마 달려 으아 제자리 점프 아니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소린 아니잖아요 어 아 노 예아ㅤㅡㅑㅅㅣㅕㅑㅑㅑㅑㅑㅑㅈㅃㅛㅜㅗㅑㅑㅑㅑㅑㅔㅂ mundial 야마토 어어 아 아하 아 아니 그거 왜 또 chores깨ИAll 빱대가리새끼 게임은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플레이예요 맞죠 가야지 가야지 이 개같은거 가야지 한 번에 꺼져 아 네 개쓰레이같은 게임 잘래요